주식 대호 전문가의 오늘의 마페 도전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바로 드림텍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대호 전문가의 다시금 꿈을 꾸게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드림텍, 바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진단키트 이 장세에 언제 오나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주식어부 전문가님께서 진단키트, 시젠으로 이 진단키트 시장을 선수를 쳐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시젠보다 좋은 종목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투자 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인데요. 코로나19 진단, 전자코, 상반기 양산 목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코가 뭐냐? 그냥 바람 후하고 불면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키트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좋냐? 활용성이 좋냐? 지금 백화점 들어갈 때, 식당 들어갈 때 일일이 지금 다 체크하잖아요. QR코드 찍고, 연구 작성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후 불면 그냥 코로나 여부가, 감염 여부가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심리,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이 걱정 때문에 시장이 억눌리거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 교육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기대심리로 좀 상승폭을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선 신전도 패치, 미국 판매 허가라는 타이틀인데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19와 동일한, 코로나19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신전도 패치가 뭐냐면 기존의 신전도 패치 같은 경우는 맥박, 이런 것들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체온, 호흡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패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치가 지금 미국에서 승인 예정입니다.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될 경우에 이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심리 역시 갖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 성장성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타이틀은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이 지문인식 있잖아요. 이 지문인식이 이 드림텍이라는 기업의 기술력인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문인식 기술을 납품을 한다. 그런 기술력을 제공을 한다. 충분히 안전성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차트를 좀 보시면 기존의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하락폭을 키워줬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좀 다져주는 종목인데 다른 진단키트들과 흐름이 매우 비슷하죠. 지금 바닥을 다져주고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 거래량이 조금씩 실려주고 있어요. 좀 크게 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금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상승폭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진단키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승폭이 좀 적긴 합니다. 왜? 진단키트에 관련된 매출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이지 않거든요. 직접적이긴 하더라도 CJN이라든가 타기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1분기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자코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승폭을 이렇게 키워준 상태에서 제가 원래 이 만원벽, 지금 만원대가 있는데 이 만원선을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희 단타장애 전문가님 단타장애 전문가님 종목에서 만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만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9,980원이면 좀 더 싸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종목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만원이라는 선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만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제 상승할 초석이 마련된 거예요. 지지선이 확실하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2,500원으로 1차 저항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9,500원까지 매수가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단킥트 관련 중 제가 바로 또 어제 시즌을 종목을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즌과 오늘 제시해주신 드림텍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보다 좋은 종목을 오늘 들고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코. 전자코 부분에서도 여러 명을 동시에 대상으로 빠르게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진단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시즌은 일단 무거워도 너무 무겁습니다. 시가총액이 드림텍과 비교하면 5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만큼 더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즌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업우 전문가님께서 목표가를 잡아주실 때 25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차트 비교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시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가에서 2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셨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한 30, 40%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으로 그냥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약 1조 원 정도가 몸값이 올라야 달성 가능한 목표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주 단속도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온도 측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전자코 이게 괜찮은 건지 불어야 한다고 하셔서 과연 이게 많이 사용이 될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게 조금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예리한 질문이었는데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보입니다. 소독을 하면 돼요. 사용을 하고 그냥 소독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거나 소독이 되는 그런 방역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음주 측정할 때도 후후 불잖아요. 원래 깔때기 갈고 해서 본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소독을 잘해준다면 큰 염려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단타장의 정무원님 오늘 드림텍 전자코어와 관련해서 테마성이 조금 짙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자코 테마로 인해서 강한 상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전자코어요? 네. 저는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주의깊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일단 기업만 한 번 딱 보겠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에 쭉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유니퀘스트가 대주주로 있는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니퀘스트가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자리를 하고 있고 지금 원래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기업이잖아요. 생체 모듈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여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문인식 모듈 센서로 부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나중에는 계속해서 부각이 돼가지고 갈 만한 기업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테마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것이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슈팅이 나왔고 저는 시젠뿐만 아니라 드림텍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드림텍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쪽에 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진란키트나 이런 코로나 관련 주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코로나 테마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정말 툭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내일부터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솔직 담백하게 툭 까놓고가 아니고 이제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추후에 만약에 내일부터라도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계속 받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변 여건에 증시가 무너지던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갈 수밖에 없는 산업,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좋아해요. 조금 늦게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또 이제 확진자가 계속 줄어든다. 이러면 또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사실 어느 정도는 앞으로의 이제 여건에, 상황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좀 기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저희가 짧게 듣고 드림텍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심이 없는 종목에 그렇게 언급을 하시는 게 굳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슈를 더 받을까? 그거에 관해서는 시장의 판단이죠. 저의 판단보다는 시장의 판단입니다. 근데 제가 본 시장은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들고 왔고요. 매매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아무래도 1차적 저항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500원으로 잡고 나왔고요. 매수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500원까지 9,5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그 전에 급등 랠리가 시작하기 전에 상승폭을 키우기 전에 그 자리예요. 9,000원 이렇게 손절가까지 잡아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